인생이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 박사입니다 졸꾸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 박사 TV의 신 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도 아주 아주 유익합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 제목 보시고 들어오셨죠 오늘은 변화의 얘기인데 진짜 변화 색깔 좀 바꿔서 써볼까요 보통 변화죠 중간은 보통 변화 마지막은 가짜 변화 가짜 변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짜 변화인데 일단은 카테고리부터 나누면 보통 변화만 와도 얘네 둘은 좋습니다 얘는 다르게 하면 발전이겠죠 긍정적 변화는 발전이겠죠 얘가 문제죠 얘가 나쁜 놈이죠 얘가 나쁜 놈이에요 가짜 변화 우리 삶에서 우리를 많이 속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자식은 무슨 뜬금잡 얘긴가 보통 변화는 뭐고 진짜 변화는 뭐냐 이걸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짜 변화는 가짜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짜 변화는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변화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예를 들면 여러분 파이팅 한다고 아무것도 뭐 이렇게 그게 어떤 도화선이 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망가짐은 다시 공허해집니다 망가짐만 여러분이 으쌰 하고 나면 다시 이게 흐트러지면서 그 다음에 허공으로 싹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공허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뭐 시작할 때는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변화를 원하는 거 바뀐 거 순간 마음가짐은 택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부터 오늘 좀 고급 강연 들어갑니다 보통 변화는 여러분 물리적 변화에요 오씨 진짜 변화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크으 이게 되게 좋아요 오늘 물리적 화학적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화학적 변화 완전히 케미스트리가 바뀌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는 뭐냐 여러분 보통 변화만 다가가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물리적 변화는 그냥 그거에요 이런 선형적인 변화에요 노력이 보여요 노력과 결과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적 변화는 뭐에요 비선형이에요 비선형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완전 성질이 바뀌어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확 올라가는 거 확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 변화를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이 그거에요 여러분 이제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는데 딱 그거에요 내가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은 주의수당 포함을 해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월 200시간 한다고 할게요 200시간 월 200시간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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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160시간에 뭐 조금 더 해갖고 180시간 월 180만원을 번다고 칠게요 계산하기 쉽게 200만원 근데 물리적 변화는 뭐에요 내가 거기다 여러분 이제 최저시급이니까 알바겠죠 보통 아르바이트겠죠 그럼 알바는 여러분이 정규직이 아니니까 뭐 겸업은 뭐 완전 문제가 안되죠 그쵸 프리랜서로 이래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에요 어떻게? 내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더 투입하는 거에요 간단하죠 내가 여기서 주 200시간 일했는데 아니 월 200시간 일했는데 100시간 더 일하면 어떻게 되죠 300시간 일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소득이 어떻게 되죠 1.5배가 됩니다 1.5배가 돼요 변화가 일어났죠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 100시간 근무한다고 치면 400시간에 조금 더해서 400만원까지 벌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그 물리적 변화가 왜 보통 변화밖에 안되냐 상단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어쨌든 이것만 대도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변화라는 거 자체가 워낙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만 들어가도 제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 처음에 여기는 보통 변화도 진짜 변화도 발전의 카테고리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에요 다 칭찬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졸끄러기 여러분 정도면은 제가 더 잘 됐으면 좋겠죠 그쵸? 우리는 가족이니까 느슨한 유대로 연결된 공동체니까 여러분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케미스트리 왜냐하면은 내가 1시간짜리 일을 해서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은 그거는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긍정을 한다고 해서 내가 400만원 벌 수 있는 게 800만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리적으로 시간을 투입하는 거는 한계가 결정됐으니까 주제를 바꿔야 돼요 내 능력치를 올려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케미스트리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뭐가 바뀌면 되죠? 내가 주 아까 우리가 가정했던 거는 만원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를 뒤지게 해서 진짜 해서 시급 2만원짜리에 상당한 일을 찾아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 100시간씩 일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400만원 벌던 게 갑자기 800만원이 됩니다 800만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물리적 변화에서 한계를 부딪혔을 때 그게 그거예요 번아웃이 언제 오고 뭔가 내 인생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괴리가 언제 오냐면 물리적 변화에서 화학적 변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패러다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 내 인생이 막힌 건가? 그러려면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꿔야 돼요 완전히 능력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독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이놈의 독서는 매 시리즈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얘는 여러분의 케미스트리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가짜 변화, 보통 변화, 진짜 변화를 알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화는 제가 볼 때 이렇게 가우시안으로 돼가지고 여기 보통 변화에 몰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상위 20%로 넘어가고 상위 10%로 넘어가고 싶으면 보통 변화의 과정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독서가 되거나 아니면 뭔가 기술을 마스터링 하거나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이 당장 나오는 그런 어떤 생산 활동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는 내 물리적 변화의 한계는 이 정도로 예측이 돼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좀 바꿔봐야겠다 나자신을 그래서 공부와 독서는 여러분 정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결정적으로 왜 진짜 변화가 어렵냐면 가시적이지가 않아요 가시적이지가 않고 인계점이라는 게 존재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이 선형이랑 비선형을 이해하는 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해요 진짜 왜냐하면은 왜 물리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왜 뭐 화학이 더 좋고 물리가 더 나쁩니까? 왜 열심히 사는 게 진짜 변화보다 나쁜 겁니까? 어? 성실히 사는 건 미덕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생각보다 뭐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모티베이션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아예 내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내가 독서를 하면 이만큼을 이해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 그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도 아니야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어? 갑자기 보통 말이 나오네요 보통 변화를 하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독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은 잘 몰라도 아! 저런 방향성도 있구나 아시는 분들은 계속 정진하시면 되고 이런 걸 갑자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저런 방향성도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아! 내가 정말 선형적인 노력의 보상만 받을 게 아니라 내가 비선형적인 노력의 결과도 갖고 오려면 화학적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완전 내 안에 진짜 내면에 있는 것부터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능력치를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갈아엎기 위한 작업에 또 여러분이 일정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킵해놓고 그걸 졸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롤모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 왜 롤모델이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인고의 시간이 얼마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아! 실패 드럽게 많이 하는구나 실패 드럽게 많이 하는구나 아! 진짜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저만큼 노력은 최소한 투입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롤모델 아! 여기서 좀 깨알 꿀팁 나네 롤모델이 있으면은 여러분 항상 그분들의 노력을 맥스로 두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그분보다 능력치가 다른 게 딸리는 게 있어서 그분보다 여러분은 두 배, 세 배 노력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래서 롤모델이 여러분 잘못 적용될 때가 그거예요 저만큼 노력하면 나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저만큼은 최소한 노력해야 되는구나 적어도 오늘 완전 디테일 꿀팁 다 들어가네 저만큼은 최소한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배웠죠? 정리하면은 가짜 변화, 보통 변화, 진짜 변화가 있는데 가짜 변화는 말 그대로 실천 없이 마음가짐 화이팅! 긍정의 힘으로 모든 걸 해내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잠깐 일어났다가 1초 만에 바로 사라지는 그런 휘발성이 강한 가짜 변화라고 그러는 거고 보통 변화랑 진짜 변화는 둘 다 대단한 영역인데 보통 변화는 선형적으로 바뀌는 거고 진짜 변화는 비선형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게 나쁜 게 아니지만 이거의 한계가 명확하면은 이렇게 비전을 쫓아가시는 분들은 그 한계를 맞닥뜨리면서 왜냐면 주 100시간이 한계거든요 주 120시간은 안 돼요 주 100시간이 한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단계 퀀텀 첨프 하시고 싶은 분들은 화학적 변화, 진짜 변화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안에 케미스트를 싹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독서나 공부 여러분 독서는 여기서 진짜 변화는 굳이 독서뿐만 아니라 어떤 좋은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사사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주변에 요즘엔 좋은 컨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도 배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거고 관찰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거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케미스트리가 바뀌면은 비선형적인 여러분이 보상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주 좋은 개념 배웠죠? 진짜 보통 가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일단은 다 발전의 영역, 변화의 영역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포지티브한 변화의 영역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은 그 비율을 잘 조정하셔서 8대 2 이런 식으로 생계의 8을 투자하고 계시면 20대 20 정도는 꼭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를 위해 투자를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다 진짜 변화를 얻어내는 성취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뵈요 따라오세요 요리하세요 아멘